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DJ 김택환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타라 그랑프리 고스트 모듬 무한 부스터 개인전거를 해볼건데 왜 할거냐면 일단 1655점이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2000점만 찍으면 황금기어 5개 100코인 파츠조가 800개 주거든요 이건 받아야죠 여러분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 이 방에선 와 뭐야 3400점 있는데 뭐야 그리고 시발 또 이거라는데 못하는데 당했나 봐지 너무 조용해 D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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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이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왜 이렇게 힘들어? 어거지 리터야? 얘들아 추석 먹기도 실력 아니냐? 응. 아 뭐야 이메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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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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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